너 누구야? 너가 내 딸이 아닌 건 알고 있다 이미 여보,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나하고 저 아이 DNA 검사 결과야 저기, 그, 그...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건 아니, 확인하고 싶은 건 너 알고 있었지? 네가 우리 딸 은석이가 아니라는 거 죄송합니다 아, 아니, 아니 잠깐, 잠깐만요 이게, 이게 은석이하고 당신 DNA 검사한 거라고요? 말도 안 돼 은석이, 너 왜 죄송하다고 하니? 왜, 왜 죄송하다고 해?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넌 다 알고 있으면서 감히 우릴 기만했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나가거라 부회장님,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엄마, 아빠한테 내일 경찰서 가시라고 했어요 계속, 계속 속일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변명 듣자고 너 기다린 거 아니야? 네 얼굴 보고 확인해야 했고 확인했으니 더 말 섞을 필요 없어 네 발로 걸어 나가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애단의 별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부회장님, 대표님 리TV, 리시, frei vis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